풍산아 일어나 산에 가게 가자 갔다 걸어 자 가자구 산에 가자구 안 보고도 심심해서 그래 가자 빨리 안 갈 거야 자 오늘 산행은 천마 천마 좀 보러 왔습니다 보러 왔구요 여기는 이쪽 지역은 천마가 많이 자생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뭐 포인트를 잘 몰라서 그런지 천마 보기가 쉽지 않구요 그래도 지금 천마가 올라올 시기라서 혹시나 예전에 아는 동생이 알려준 자리를 와봤는데 작년에도 몇불이 봤어요 봤는데 올해 지금 제가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와봤는데 천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도 오고 날씨는 이제 떡지우고 나기 시작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오늘도 풍산이 자 풍산아 가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샘'll 하하하하 싹 하하하 주인호 하하하하 주인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리와 가는 거 아니야 빨리와 가는 거 아니야 이리와 이곳은 아직 천마가 안 나온 건가요 이런 건가요 지금 올라왔으면 조그만 싹이라도 보일 듯 한데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쪽은 천마가 끝난 건지 예전에 많이 나왔던 자리라고 해서 작년에 이곳을 찾았는데 그래도 한 8주 정도는 봤던 곳이에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반만해도 오늘 꽝산행 같은데요 풍산아 이리와 풍산아 내려갈까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풍산이가 앞장서고 잘 다닙니다 이리와 이리와 너 혼자 갈 거야 아빠랑 꼭 붙어 다녀 아빠랑 꼭 붙어 다녀 손이 보이지 않네요 지금 어 이렇게 안보이면 풍산 이루와 어디가 어 이제 가면 갈수록 풍산이 가 이제 앞장 쓰고 산에만 오면 아주 춥네요 지금 풍산아 야야 아 들어가는거 아냐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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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날감은 거스러워 아주 잘 돌아다녀 지금 어 자리공도 보세요 자 자리공이 독쇄 미세도 약으로 쓰이죠 요것도 세수는 에 물에 울고서 먹는다고 하는데 아 요거 먹는 분 계실까 모르겠네요 배짱 좋은 분들이 예 뭔가 하는데 아주 식감도 좋고 마트 상당히 좋다고 해요 자리공이죠 아주 자리공은 아주 천지입니다 천지 아 오늘 천막 전혀 구경 못했구요 한계로 보이지 않아요 한만해도 제가 자리를 잘 못 온건지 아직 안나왔는지 마지막으로 며칠 때 한번 더 와보구요 만약에 며칠 있다가도 안나왔으면 이곳에 천막은 올해는 안나올거 같아요 풍산아 오늘 빵사랑이다 아 내려가자 어디 혼자 가 풍산아 또 피곤해? 아주 산에만 갔다오면 잘 자는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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